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오 노브입니다! 네, 여러분들 메리 추석 보내시고요. 오늘만큼은 봉인의 자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석 항상 웃을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분들과 아주 그동안 나눠지 못했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퀄리티만 알려드리자면 어린이 여러분들, 부호님께서 용돈은 내가 맡아줄게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제가 속았지 않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추석 달이 안 보이면 저 이해를 찾아주세요. 여기 동그란 달이 있습니까? 누구죠? 이번 달보다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환한 달빛처럼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니 바랄게요. 이번 추석 가족분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유정이 보시고 정이 가득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네, 여러분들 이번 추석도 저희 올려온 오버와 함께 아주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려온 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요. We wish you a Mary Joeser We wish you a Mary Joeser We wish you a Mary Joeser But happy new you J8 shoeser People Leak Juanita тебе 트는 당신과 함께